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원도의 정치 1번지인 춘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켜야 할 요충지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교체의 기세를 이어가야 할 전략지 중 한 곳입니다. MSDA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준비한 6.1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춘천시장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동환입니다. 네, 저희 독자들 그리고 춘천시민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S2데이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춘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육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번에 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정말 이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 춘천시민들의 관심, 춘천시장 후보 분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겠죠. 출마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춘천이 춘천답지 않게 위상이 추락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춘천의 많은 시장 부분이 불행하게도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돼서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면서 춘천의 모든 것을 바르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춘천에는 우리가 미래를 보장하고 같이 키워야 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춘천이라는 고향에서 신뢰를 가지고 성장하고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정부에서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고향 춘천을 도왔는데 시장이 된다면 저 사람이 그 막강한 경험과 또 엄청난 네트워크랑 동원해서 춘천에서 10배, 100배 더 일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고품격인 관광시대를 열고 4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유럽형의 최고의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첫 번째는 춘천에 많은 콘텐츠들을 확보하고 그것 때문에 의지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여곡절코테 11년 만에 레고랜드가 얼마 전에 개장했습니다. 순산한 건 아니지만 이왕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옥동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가 춘천의 어떤 관광산업의 어떤 총매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케이블카라든지 춘천의 호수관광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가지고 서로 연계하면서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왔다 바로 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춘천에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머물고 가게 했는데 춘천에 야간 관광이 없어요. 밤 되면 어두운 도시가 돼버리잖아요. 관광지가. 그야말로 나이트라이프라고 그러죠. 야간 관광을 해서 밤에도 머물고 밤에서도 서울서 내려오는 이런 다채로운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관광의 전문가를 자임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는 오랜 경험과 역량 또 그거를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더 잘할 수 있고요. 저는 기재부 시절에 우리나라 관광정책도 제가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세일즈를 하는 시작이 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판매는 그 아이템은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전국이 부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나 하는 거지. 아시죠? 눈치채점은 뭔지? 바로 우리의 고향. 아까 제가 가슴 시리도록 사랑한다는 고향 춘천입니다. 춘천은 많은 기회의 땅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물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삥 둘러 아름다운 분지형의 그런 특이한 구조도 갖고 있고 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전국에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춘천을 잘 쓰여주셔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많은 투자, 기회, 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춘천의 미래고 춘천이 살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그 악강한 엄청난 그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서울로 전국으로 또 해외로도 다니겠습니다. 춘천이 윤택해지고 부흥해진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못할 일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삼춘은 삼일은 춘천, 이틀은 서울. 그러니까 제가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은 상징하는 언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삼춘이 이행이 될지 사춘 삼경이 될지 전도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춘천일은 춘천일대로 빈틈없이 잘해나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주로 다니면서 춘천을 위한 많은 기회, 자본, 돈,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끌어오겠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공약해 주신 것 말고도 춘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성장을 위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춘천이 첨단 지식산업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IT, BT, CT 하는 첨단 기술의 메카가 춘천이 돼야 됩니다만 이것을 위한 선결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전문가 양성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키워지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R&D가 있어야 됩니다. 전국의 구역, 구역마다 R&D 특구겠지만은 강원도에는 불행하게도 R&D 특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R&D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 이것을 대학과 협력하고 또 많은 R&D 기능을 갖다 끌어옴으로써 충족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춘천이 지식기반 산업 도시가 되고 특히 춘천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과 시와 춘천의 기업들과 연대해서 춘천을 첨단 대학 창업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가능합니다. 또 대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어려운 여건에서 춘천에서 고생하고 기업을 일구는 많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일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왕에 여기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가 잘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토키로서 춘천에서 묵묵히 일한 기업가들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춘천의 위상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춘천 시민들은 정치 변방이라는 이식도 좀 갖고 있고요. 또 원주보다 수부도시이지만 발전이 좀 더뎌지고 있다는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이 같은 춘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보관들도 좀 가지고 계시죠? 제가 어떤 도전도 다 막아내고 춘천의 위상을 우뚝 쏟도록 하겠습니다. 육동안이라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시장이라는 존재가 춘천을 상징하도록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시민들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은 전통적으로 행정, 교육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행정, 교육 등만 남은 도시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도시로서의 춘천의 정체성은 그대로 공고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이 많은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도시로 전체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시민들을 통해서 춘천이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춘천이라는 공동체가 따뜻하고 서로 잘 돕고 아이에서 노인까지 유기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남은 기간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와 저희 시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면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저의 부족함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MS Today 독자 여러분, 저 육동안과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춘천 미래의 꿈을 같이 꿈어넣겠습니까? 꼭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꼭 될 것입니다. 6월 1일 날 육동안이 여러분의 손 잡고 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S Today가 준비한 6일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육동안 춘천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